와 진짜 discussed South. 와 진짜 цвет다. 미안해요. 실횔 못分享 하 unbelievable how pretty good LPG! 나는 소 메ovan 나는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한 perfection ag자 본 Bra con 나는 그린 스크린이 살아줘서 그린 스크린 위로 드레스를 입고 온 나쁜 찌짐의 예술이야. 야! 나쁜rickucken 나 비슷한 내 드레스가 무엇이든이 될 수 있어. 화장실 변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. 네, 드렸어요. 화장실 있네. 자 여러분, 오늘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네요. 안녕. 안녕. 너무 휑하고 하얗지만 이해해주세요. 저희가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여서 제가 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무시로 어디로 여행을 가시자요? 가지마. 힘이 돼요. 우리 냅두고 혼자만 가고. 혼자만 좋은데 가려고. 자, 오늘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가져왔어. 내가 이 주제를 말해주기 전에 너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말해줘봐. 무서워한다, 바퀴벌레. 와, 바퀴벌레 무섭다. 나 진짜 제일 무서워. 바퀴벌레. 내가 만약에 수어처럼 옷에 바퀴벌레 들어가셨으면 나 진짜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거야. 우리는 우리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지. 극복 챌린지 했네, 극복 챌린지. 돌아보지 않게 챌린지 할 거예요. 얼마나 무서운 영상을 덮고 왔나. 뜨고 보면 되는 거 아냐? 그치. 눈 가보면 안 돼? 그치. 그리고 누나가 또 공포영화 엄청 좋아하잖아. 나 공포영화 진짜 좋아해. 어떻게 알아? 누나 맨날 말하잖아. 이런 비슷한 거 할 때마다 별만 잘 본다고 말했으면서 막. 나는 왜냐면 내가 말하면 내가 까먹거든. 어쩌기야. 자인솔. 뭐야? 아, 약간. 라미네이트 이런 거 아니야? 잘 봤는데. 네, 이 정도? 섰지 않았어? 하나도 안 섰는데? 이 정도 사실은 그러세요. 5분 후에. 아, 여기 왜 이렇게. 아, 나 진짜. 나. 아, 조금. 미쳤다. 아, 뭘 해야 되지?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네. 뭔가 너무. 미안해. 어, 뭔가 좀 안 좋아. 미안해. 아, 조금 힘들었어. 아, 뭐가 불편한데. 뭐가 불편한데. 잘 모르겠는데. 여러분들 이해하시죠? 알아, 우리 다 착하니까. 틀리. 틀리. 뭐야? 틀리 아니에요? 틀리? 근데 왜 틀린데? 이상한 게 있어. 약간 끈적한 거 있잖아. 안 떨어지게. 그런 거 같은데? 응. 누나 빼봐 한 번. 아, 진짜. 꿈에 나올까 봐. 난 못 보겠다. 아, 진짜 싫어. 진. 진짜 싫어. 아, 진짜 싫어. 나 근데 이런 거 징그러운 거 보는 걸 좀 좋아해. 어, 누나 이상해. 바퀴벌레 싫어하면서. 나는 근데 지금 웃긴 게 바퀴벌레 싫어하잖아. 나는. 보는 тобой 좋아해? 바퀴벌레 집앞에 죽었잖아. 막, 으, 이것 봐! 이러면서 계속! 으, 이것 봐, 이것 봐. 어, 나랑 또 이런 거 좋아한 게임. centimeter 미쳐! 그레언우〜. 오. 헉 IS 얼른 얼른 얼른. 아! 너무 좋아! 어떻게 저렇게 기지가 저렇게까지 쌓이지?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잘 봐? 부치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있나요 지금? 이거 어떻게 잘 봐요? 너무 재밌어. 나 이런 거 찾아보는데, 나는. 피디 짜기 이런 거. 중요한 거 알지? 중간에 끊기면 안 돼. 한 번에 이렇게 쑤고 빵꾸가 커서 이렇게 보여야 돼. 너도 우리부터 한 번 봐봐. 쉐이딩 마이 힐. 아 마이 갸! 눈이 나. 눈이 나. 메리 크리스마스. We wish you. 파마자 치즈 파마자 치즈. 와 대박. 저렇게 나와? 대박이다. 저렇게 갈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 나 진짜 나 어떡해. 나 진짜 너무 행복해. 아 왜 그래. 치즈다. 모짜렐라 아니야 모짜렐라. 그거 애벌렛 맞지? 근데 얘가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아?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아니 맛있어 보이지 않아. 아니 내가 밀원 먹는 건 봤거든? 아 근데 이게. 아 근데 얘는 너무 크다. 아니 근데 꿈틀거리다가 찢으니까 짜증 나. 뭔 말인지 알지? 어 늘어났어 늘어났어. 치즈 봉쥐네. 아 진짜 치즈 같은데? 퐁듀 같다. 나는 햄스터만 보고 있어. 아 너무 맛있어. 치즈가 맛있어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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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장이 왜 저거 같지? 후치즈만 먹었어. 아님 약간은 과일 각질에서 여자분 한화 단치 좀 먹고 이제 살았는데. 진짜로. 와우. 아는 치즈가 녹았나 보다. 저기서 이제 아는 치즈가 녹았나 보다. 저는 오늘 간식할 거예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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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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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왜 자르려고 할까? 키스를 더 재밌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. 오 마이 갓! 세 사람이랑 키스하는 기분일 거 아니야? 세 사람이랑 키스하는 기분일 거 아니야?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 같겠지? 뭐야! 진짜 눈이야? 나 의아인 줄 알았어. 진짜 눈이야? 왜 그러는 거야. 진짜 눈이었어. 나 의아인 줄 알았어. 어떻게 눈에 저렇게까지 나와? 몰라. 빠지면 어떡해. 진짜 그러니까 빠지면 어떡해. 아 나 진짜 보기 싫어. 왜? 아 진짜 보기 싫어. 왜? 아 진짜 보기 싫어. 아 진짜. 안 봐 안 봐. 아 미쳤다. 아 진짜 코 어떻게 저렇게 막혀. 아 진짜 보기 싫어. 아 진짜 보기 싫어. 아 진짜 이런 거 싫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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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밭이 아니 뭉텅이로 나왔어. 뭉텅이. 아 사람들이 왜 이래? 아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코 푸는 거 보여줄게. 화장실 가서. 진짜. 어. 뭐 해요 말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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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뭐야? 어쩐나 봐. 붕대 같은데? 아 붕대인가 보다. 아 그거 너무 길어. 아 진짜 어떡해. 아니 저거 긴 게 어떻게 들어갔어? 어떻게 그렇게 넣었어? 그러니까. 아니 뭐 붕대인 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저기를 넣었지? 아니 뭐 얼마나 어떡해. 뭐야. 뭐야. 아니 저거. 아니 저거 봐라. 그 마술실 하면 입에서 뭔가. 오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. 뭔가 피도 있는 거 보니까. 뭔가 스승 같은 거. 뭔가 닫혀가지고. 뭔가 스승 같은 거. 어쩐지 코가 예쁘더라. 어쩐지 코가 예쁘더라. 어. 야 어디서 했어? 아. 와. 그거 보면. 이거 좀 웃기다. 진짜 긍정적이다. 이거 좀 웃기다. 이건 좀 웃기다. 이거 좀 웃기다. 오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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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법 전수 좀 바랍니다. 어. 어. 아. 꿈에 나올 것 같아. 이거 꿈에.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꿈인데. 너무 아파. 뭐 잘못하면. 조금 많이 빠지시겠는데. 아 머리가 다 없잖아. 옆에도. 아 너무 아플 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거네. 미치겠네 진짜. 진짜. 아. 졸라 커. 왜 이렇게 커. 아 여기 왜 이렇게 커. 아 나 진짜. 잠깐만. 아. 도대체 못 가 여기? 여기 없어? 아. 아. 선생님 나 오늘 꿈에. 지금 콧물이랑 바퀴벌레 나올 것 같거든요. 콧물에 젖은 바퀴벌레 나와. 아 싫어. 아 근데 이거 뭐 양식장이야 바퀴벌레야. 진짜? 그럴 수도 있지. 아 식량 뭐 이런거 해서. 엮겨. 엮겨. 이제 식량으로 먹을 수 있네. 설국 열차에서도 탁. 그래 양경으로 만들어 먹잖아. 양경으로. 그 단백질 바로 블록으로 만들어 먹잖아. 멀지 않았었어 야. 붉어 죽었어. 아 근데 나 그냥 적응 안 왔어. 뭘 적응을 해. 안 할래. 아 나 이런거 좋아해. 아 근데 어떡해. 너무 아프셨겠다. 아 근데 저렇게까지 됐지. 머리. 아 진짜. 아니. 누나들 어떤 사람에서 한거야. 어떻게 이렇게 잘 봐. 나 이런거 진짜 찾아봐. 아 진짜. 근데 다음에 내가 발톱 깎는거 보내줄게. 아니 이게 모르는 사람 발이어야 안 더럽다고. 지겨봐라고. 아니 지겨봐라고. 신발도 신고 이제. 양말도 못 신으셨겠다 진짜. 슬리퍼가 신으셨을 수도 있어. 어떡해. 진짜 왜 그러는거야. 누나 진짜야. 야 입에도 있어. 아 진짜? 진짜야. 필터가 아니라? 아 진짜야. 난 못 보겠거든. 아 진짜야. 아 입안에 있어 입안에. 아니 어떻게 입안에 필터. 아 왜 그러는거야. 아 코에 들어갈거 같아. 입에 또 있어. 아 입에 막 3마리씩 있었어. 아 이거 또 있어 또 또 또 또 또. 아 왜 그래. 아 진짜 아스러웠다. 아 나 어떡해 이모. 누나 이거 못 보겠다. 아 진짜 미쳤다 이 사람. 아니 어떻게 해. 왜 이렇게 겁쟁이야. 아 수염에 다리 걸렸어. 아 수염에 다리 걸렸어. 바퀴벌레가. 너 1억쯤에 할 수 있어? 1억. 갑자기. 갑자기 군침 돌게. 1억. 1억. 넣을게요. 1억. 1억. 누나 1억쯤에 넣을게요. 1억 싸요. 1억 싸요. 나도 근데 1억이면 꼭 찾고 해볼래. 나도 1억이면 해볼래. 그래 한번 해보지 뭐. 1억. 왜 이렇게 길어. 와 진짜 길다. 혀가 좋으면 좋은 점이 뭐지. 혀가 길면 코에 혀를 닿을 수 있어서 코에 뭐가 묻으면 맛 먹을 수 있어. 아 뭐야. 누나 그렇게 해. 아우 사운드. 조금 못 보겠네 사운드가. 아아. 근데 나는 너무 공감이 돼. 아하. 나중에 5일 같이 있으면 5일 계속 잡아봐. 아니 몰래 몰래 해야지. 아. 몰래 몰래 어떻게 해. 아하. 그 방법이 있어요. 내가 이거 원하시면은 제가 나중에. 알려줘 알려줘. 나 아는데. 사운드로 알려줘. 뭔데? 누나 기저귀 차요. 아하. 기저귀에 나와. 아 어쩐지 지나갈 때 가끔 냄새나. 아하. 오 내가 좋아하는 영상. 와. 제발 끊어지지 말고 나와줘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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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도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? 쏘야 이러면은. 계속. 뭐. 뭐라고. 아 너무 부럽다. 어떡해. 나도 의사하고 싶다 이런 거 보면. 나 이비는 거. 기지 빼주고 싶어서? 나 이비는 거 의사하고 싶어. 그니까. 아니 나 귀청소 샵 차릴려. 귀청. 아 너무 부럽다. 나도 좀 하고 캐고 싶다. 금광. 금광 캐듯이. 아. 그게 별로 아니야. 아. 아. 근데 기지가 원래 알아서 떨어져요. 때되면 알아서 나가요. 아 진짜? 그럼요. 저 나갑니다 이러고. 아니. 계약도 안 써요? 어디로 나가? 한 1년 쓰면 돼. 보통 1년 계약도 모르겠는데. 귀 앞으로 나가지. 귀 앞으로 나가지. 아 저 이제 계약 기간 끝났고요. 아 계약이 끝났는데. 아. 나갔는데. 난 물기라서. 물기가 뭐야? 찐덕 찐덕. 으악. 아 진짜. 쏘야 이거 쏘야 너. 누나 콧물이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? 네가 형 기준빠져. 아 안돼 안돼 안돼. 오늘 고지 학기 챌린지. 여은진이는 성공을 했네요. 성공! 저 진짜 못하겠어요. 와 오늘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준빠? 아 진짜. 나 딱 들어갔는데 간지러워가지고. 어 뭐지? 어 그게. 안 간지러운 거야 등이 이제. 어. 아니 무슨. 쪼가리가 있고. 발색과. 어 뭐지 이렇게. 어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. 갑자기 의기가 간지러운 거야 앞에. 아 진짜 짜증나. 어 뭐지? 와가지고 탁 이렇게 탁 했는데.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. 아 나. 그때 뭐 기억이 안 나. 너무 아드레날린이 이렇게. 아 분질됐나봐. 분질돼가지고. 내가 기절했을 때. 니 안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. 내가 나한테 마케볼래야. 걔가 조종하고 있어. 소모하셔도. 이거 못하지 않나요? 이. 이 분이 이상하신 분들 아닌가요? 너무 비즈해요. 궁금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하십니까. Live is a peach. With a peach. Peace.